굿모닝뷰 전날 나온 주요 기업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체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에서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공식화했는데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는 물론 의약품 원료 생산업체들도 중장기적으로는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대표적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에 수출한 바이오의약품은 지난해에만 4,486억 원 규모였습니다.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했던 만큼 한국 바이오 기업이 단기적으로 반사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출은 지금까지 국내 생산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직까지 해외 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의 서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투자 계획이 금물살을 탈 수 있겠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는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함께 잘 체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는데요. 한국 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면서 대형 증권사와 인터넷 은행 간의 시너지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 투자증권은 금융 제재로 인해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해 왔었는데요. 한투증권의 100%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3.2%를 보유해 왔고요. 또 모 회사인 한국금융지주가 4%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투증권이 금융위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카카오뱅크와의 연결고리가 더 강화가 될 전망인데요. 이 두 회사 모두 타업권과 제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한투증권이 토스뱅크와 손을 잡고 발행업 특판 상품을 내놨던 것도 성공 사례로 있습니다. 또 배달의 민족과 세븐일레브 등 제유 상품을 선보였던 카카오뱅크는 이미 펀드 판매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이 둘의 시너지도 앞으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30%가량 줄인 저탄소 고급판제를 선보였습니다. 전기로를 활용해서 1기가 파스칼급 이상 고강도 제품을 제작한 건데요. 이 전기로는 전 세계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이 판대는 쇳물을 가공해서 평평하게 만든 철강 제품인데요. 이 상용화 시점은 아직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탄소중립 철강 생산 체제인 하이큐브를 통해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강판을 비롯해 고급 판재류를 생산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2차전지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이 IPO 공모자금을 하이드로센터 제3공장 설립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2147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한 건데요. 투자 금액은 성일하이텍의 자기 자본 대비 82% 수준이라고 합니다. 회사 측은 투자를 통해서 2차전지 리사이클링 시장의 성장 대응과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투자는 2025년 6월 30일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성일하이텍의 대표는 IPO를 통해서 공장 설립 자금을 확보하고 2025년에는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 움직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